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96페이지의 권리의 객체입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인데 1번 권리의 객체가라는 설명 중 틀린 걸 찾죠. 1. 바다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거는 국가 소유죠. 2번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1번.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닙니다. 제 손은 물건이 아니죠. 신체 1번은.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뀔 테니까 신체로부터 분리된 신체 1번은 물건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한 동의 건물이 등기를 갖춘 경우 건물을 언제나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집합건물법이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이 전유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물건으로 그 일부만이 독립된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소유권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과 같은 용인 물건은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근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명인 방법의 개념은 등기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 방법을 말하고요. 명인 방법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논이나 밭 입구에다가 팻말 같은 걸 걸어놓는 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명인 방법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자, 밭이 있는데 밭에 위에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단 말이죠. 이 배추밭의 배추는 토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토지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벳당의 을이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가벳당에다가 배추를 심었다면 이 배추밭의 배추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을,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든 없든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은 경작자 거가 되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5번.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좀 생각해 보죠. 물건이 결합이 됐습니다.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해요.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그 결합된 물건이 뭐가 되냐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는데 분리해봤자 경제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종대 물건, 종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주물의 구성 부분은 구성 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구성 부분이 됐다는 것은 부합됐다는 얘기고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게 종물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천연과실은 수치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입니다.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치하는 것은 법정과실이고요.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딸 때 수치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기속되게 되는 거죠. 3번.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100조 제2항은 강행기준이다. X예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이거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는 뭐가 되죠? 주된 물건, 주물. 타이어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종된 물건, 종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100조 2항이 뭐라고 되었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타이어만 분리해서 팔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동차만 팔면서 타이어는 안 넘겨주겠다라고 계약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행기준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건만이 종물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산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거기다가 따로따로 구분하려는 소유의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전유부분이 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전유부분이 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아니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분소유 의사만 있다면 여러 개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 남아있는 것처럼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지면에는 X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가 표시가 됐다면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전유부분이 되고 구분소유권을 객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4번이죠. 3번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단 1번 선유취득의 인정 여부인데 선유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2번 공시방법.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고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죠. 3번 용익물권이 성립업이고요.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 지역권인데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예요. 따라서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동산에는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구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거죠. 4번 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인정 여부. 동산의 점유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유취득이죠. 이에 반해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이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대상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기간, 욕구는 다르지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점유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유치권의 객제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4번 상립관계 규정은 상립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립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립관계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립관계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만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4번 무즄물이 만약에 동산이라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무즄물 선점이라고 하거든요. 조심할 것은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즄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지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부동산의 합리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다음은 1번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선언식이죠. 이에 반해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물건 변동에 관하여 부동산, 동산 모두 공신의 원칙에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반복제구의 3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말씀드렸고 5번, 용익물건의 대상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6번입니다. 과실이 가는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과실이 뭐냐면 일종의 뭐죠? 불로소득입니다.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것들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ㄱ, 물건의 사용 대가, 지료, 차임 이런 것들은 과실이고 법정 과실이고요. ㄴ번,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재판부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불로소득, 그냥 저절로 얻는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ㄴ번, 국립공원 입장료가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ㄷ번, 사과나무의 사과와 같은 천연과실은 누가 갖느냐 불리할 때, 딸 때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ㄷ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불리하는 때 이를 수치할 권리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자, 차임 지료와 같은 법정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1번도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7번, 다음 중 법정 과실인 것은 항상 머릿속에 불로소득을 떠오르세요. 그래서, 지료, 차임, 이자 이런 것들은 뭐죠? 법정 과실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있나요? 4번, 임대주택의 차임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노력의 대가로서 과실을 보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8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의 대가 뭐가 있습니까? 매매 대금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동의 대가, 뭐가 있습니까? 임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 소유권 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 과실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치하는 산출물을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4번입니다.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과나무의 사물을 명임방법을 통해서 거래한다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임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과실은 수출의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다르게 약정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과실수치권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번입니다. 소유자, 과실수치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배우겠지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좀 애매합니다. 자, 저당권자는 그 물건을 압류하면 그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 설정된 그 부동산을 뭘 해야 되는 거죠? 압류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임대는 명백히 아니죠. 자,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임대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갖겠죠. 따라서 임대인은 천연과실을 수치한 과실을 수치할, 시득할 권리가 있다. 액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명백히 과실수치권이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1번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라여 얻는 이익 사용 이익은 차임, 질화와 같은 과실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실한 민법규칙이 유추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임대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반대의 약정이 없는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지득하겠죠. 왜냐하면 차임은 과시고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은 수치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치하니까요. 3번은 천연과실의 개념이고요. 4번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과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네. 자, 10번입니다. 원칙적,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역 유치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물에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상한 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유치권의 경우에는 과실수치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 밑에 해설에 나와 있지만 자, 우리 민법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유치권자는 과실수치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변제에 충당하게 되면 받을 돈으로 까나가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의 과실수치하여서 변제에 충당하면 자기가 받을 채권이 100만 원이 뭐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또이 또이인 거예요. 이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치권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이게 오히려 통솔입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과실수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치하여 원물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실수치권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과실수치권 문제는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은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 저당권자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수치권이 없죠. 디귿번 원물을 매도하였으나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이죠. 이것도 중요한데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치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순이 과실을 수치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매도인은 과실수치권이 있죠. 리을번 원물의 토지의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용의 물권자로서 과실수치권이 있습니다. 리을번 원물의 임찬에게 임대한 임대인이죠. 그러면 이 원물의 과실은 임찬이 수치할 것이고 임대인 수치할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과실수치권이 있느냐 물어보면 기역, 디귿, 리을에 대해.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역, 디귿, 리을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역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그랬죠.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논란이 있는 걸 빼면은 뭐죠?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민법일 경우에는 항상 오답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만약에 논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보다 명카와 확실한 것만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 태도로서 맞는 것은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인 소 20마리 소유권 을에게 양도하되 갑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해 관료 사육하기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입니다. 자,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양도담보의 실행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당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양도담보가 헷갈리면 저당권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목적문에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압류하지 않는 한 그 과실은 누가 같냐면 채무자가 갖는 것처럼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자 그 목적물을 압류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과실을 수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그 송아지 5마리가 증식되었다. 그러면 압류하지 않는 한 이 송아지 5마리는 과실은 누가 같냐면 채무자인 갑이 같겠죠. 한편 갑에게 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병이 위소를 모두 압류하였다. 그러면 병은 나중에 압류한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낳기 전에 압류했다면 과실이 병에 가겠지만 병이 나중에 압류한 것이니까 이것은 과실은 누가 되죠. 갑의 것이 되겠죠. 1번 송아지 5마리는 갑의 소유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치권이 없는 것처럼 양도담보권자도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치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 저당권과 똑같아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라면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과실도 채무자가 갖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이죠. 다음은 물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하여 부속되어 있는 구성부분이다. 자 구성부분이 됐다는 말은 분류합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기 때문에 1번이 액수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반복적이고 3번 수목의 집단을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만 따라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서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독립한 부속산으로 달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민법은 유체물만 물건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역도 관리가 가능함을 물건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뭐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역인 거죠. 5번 집한물은 거래상 일체로 다뤄지는 일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을 볼 수는 없다. 집한물은 여러 개의 물건인 거죠. 다만 거래상 한 개의 물건을 다뤄질 수는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이 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느네요. 다만 보게 될 것 같은데 2번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라서 한 민법규정은 강인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팔 수도 있고 타이어만 분리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져서 14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 과실은 뭐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이므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한필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 한필지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한필지 토지여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한필지 토지의암으로 2번은 X죠.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도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맞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X입니다. 3번, 수치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고요. 4번,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거고요.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저당권이 자동차에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종물인 타이어에도 미치는 거죠. 물론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부착이 됐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착이 됐든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문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치게 되는데 그 종물이 저당권 설정 전에 부착했는지 후에 부착했는지 따지지는 않으므로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에 종물에 그렇지 않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다르죠. 자,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볼 겁니다. 이 권리의 객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권리의 객체에 대한 학습이 잘 안 돼서기보다는 물건법의 내용이 아직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의 객체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면 물건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대로 쉽게 풀린다는 걸, 쉽게 풀린다는 걸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먼저.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치할 권리자에 속한다. 분리할 때 수치할 권리자에 속하는 것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이고요.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갖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건물의 개수는 거래 개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게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주관적으로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이 되고 여러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건물의 개수는 객관적 물리적 구조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 주관적 의사도 고려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는 이라도 명임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경우에는 명임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수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목의 경우에는 명임방법을 통해서 거래하거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물건이 뭐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역이죠. 다시 말하면 관리 가능한 자연역은 무채물이지만 유체물이 아니지만 물건이므로 1번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이 해당된다. X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 달, 별 이런 것도 명백히 유체물입니다. 그렇지만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4번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참 이게 2014년도 문제인데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골은 자지분들한테 공동으로 상속되지는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 주제자 장손입니다. 장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유골을 모시는 분묘의 소유권도 제사 주제자 장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지금 문제인데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4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죠. 경작적 거죠. 따라서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귀속한다.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대체물이나 부대체물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물건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다, 건물이다 같은 것은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이니까 부대체물인 거고 자동차다, 반지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 물건이 많으니까 뭐가 돼요? 대체물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문제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가 많으니까 불특정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나타 자동차 해가지고 당사자 의사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죠? 특정물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은 대체물이냐 부대체물 문제가 아니라 특정물이냐 불특정물 문제이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04페이지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첫번째 강의 들으시느라